깊어가는 까무라네 오 뭐야 리스폰 됐어 잠근살살 그걸로 갔어요 오 뭐야 오랫동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옆문으로 가는데? 들어왔는데? 가만히 있어 아 아 골드 나갔네 사일런트 저스틱? 저요 만청이요 외면하여도 외면하여도 지츄 동쪽에서 오네요 외면하여도 외면하여도 지츄 동쪽에서 오네요 뭐 잘만들었네 이거 잘 만들었네 뭐 틀었네 가 재입 개섞우 타타운 면 Colomb 바꿔야지 뭐야 왔네, 저기서 쪽 이쪽으로 하나 가요 마지막으로 죽었다 아이템하네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없애자 그러면 주유쪽으로 하나 가고 주유쪽으로 하나 가고 주유쪽으로 됐어 주유쪽에서 오고 있으나 아 지금 이건 하아 원투에파로 뭐로 가고 있단지 오우 일킬을 줬어 밑에 주유쪽 그 다음에 주유쪽 그 다음에 주유쪽 뒷편 굴먹기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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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면이 이건 행복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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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